5월 28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2시 1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식사를 하러 가시더라도 저희가 전해드리는 5월 28일 차트시황 오전장이 약간 혼란스럽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식사하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송승제널리스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 없었는데 더 좋았죠? 네, 오래 좋았습니다. 네요? AM 매니지먼트가 저희와 방송을 하게 된 지 반년 이상 거의 조금 있으면 1년 다 될 것 같은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체감상은 이미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 그렇진 않았고 더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이전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송승제 애널리스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계세요. 그럼 우리 고용비 애널리스트 어디 가셨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전 뒤에 고용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근황을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잠깐 업데이트가 된 걸 볼 텐데요. 2만 6천 개의 BTC가 마운트곡스에서 유출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재미있게도 빠졌다가 다시 올랐죠. 네. 귀신같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운트곡스 물량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던데 어떻게 보네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배포는 한 10월 정도? 네. 10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좀 이체가 돼가지고 근데 일단은 그냥 일반 개인 익명지갑이 이체가 된 거고 아직 거래소에 크게 들어오는 물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다면 아직까지는 매도 가능성을 벌써부터 우려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이걸 매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 이동일 수도 있는 거고 손이 바뀐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지갑 정리인가요? 아니면 마운트곡스에서 분배를 위한 지갑을 따로 갖고 있는데 그리 모아서 나누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더 분석가들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무튼 그래서 순식간에 1% 빠졌다가 귀신가치 0.3% 오르는 상성 반전하는 양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아까 이제 보긴 봤는데요. 잠깐 더 보자면 ETF가 100만 개를 넘어섰어요. 저희가 시작할 때 뭐 이제 4%나 넘었어요. 막 이랬잖아요. 벌써 5% 다 됐고요. 상당한 물량들이 지금 ETF에서 BTC를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BTC 홀딩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락의 IBT가 거의 붙었죠. 그렇게 되고 피델리티도 원래는 정확히 거의 절반 정도 쫙 이렇게 있었는데 그보다 좀 더 올라와서 피델리티 FBTC의 매수세도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플로우 트레커를 보면은 4월까지만 해도 지금 굉장히 유출세까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1개월 차트로 보면은 지금 보이지 않으시군요. 제가 좀 더 올려드려야겠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IBT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유입세로 다시 전환된 모습이고 최근에 매크로 지표가 그닥 좋지 않게 나오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ETF는 아직 건재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이 그래프만 봐도 지금 이게 쭉 가있는 가운데 선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와 있으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유입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온 구간이 올라온 것보다는 훨씬 적죠. 그렇게 보시면은 ETF의 파워가 확실히 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오늘 새벽에 7만 달러를 다시 넘었고 하반기의 전망들이 금리 인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썸멸을 오늘 박았는데 비트코인을 한 번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 번 썰을 한 번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이렇게 딱 보시면은 패턴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 간단하게 말해서 올해 이제 3월부터죠. 3월부터 사실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횡보기간을 거치면서 두 가지의 패턴을 만들어냈는데 먼저 크게 보면은 하락 채널 패턴을 형성을 했고요. 그 하락 채널 안에서 이제 하락 쐐기 패턴을 또 추가적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 하락 채널 안에서 형성된 하락 쐐기 패턴은 모두 이탈이 돼서 도달이 됐고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과정에서 하락 채널 상단까지 도달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하락 채널 상방 이탈까지 나올 거냐. 근데 하락 채널 상방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옆에 보시는 패턴처럼 이탈이라서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상승 지속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속 추세에서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되고 이 하락 채널이 상방 이탈까지 안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 가속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패턴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하락 채널 상단부에 도달을 하고 네. 도달을 했어요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그 포인트가 지금 7만 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7만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때 첫 번째 저항을 받았을 때는 다들 아시는 지난주에 이더리움 이탈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 번 크게 올랐잖아요. 그때 상승을 했다가 저항을 받고 상승분을 다시 다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제 오늘 새벽에 네. 그렇죠. 상승을 시도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2차 트라이까지 했는데 그 말씀하신 7만 초반 7만 300달러 이 쯤에서 딱 막혀서 또 내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락 트렌드가 그만큼 좀 신뢰할 수 있는 트렌드다. 지금 보시면은 왜냐면은 첫 번째 이 하락 채널 자체가 하락 추세선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울기가 밑으로 쭉 향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고점도 낮아지고 있다. 확실하게 이제 저항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 채널 상방 이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상방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가뿐하게 또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장기 사이클에서 중요하게 보는 또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8만 2천 4백 달러 이 정도 선까지 조금 상승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이 하락 채널 상방 이탈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7만 3백 달러 선 정도에서 계속 부딪혀서 내려오고 한 번 내려본 상태에서 6만 9천 선 그리고 7만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보다 보니까 7만 달러의 매도벽이 엄청나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뭐 축하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7만 달러라는 선은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좀 클 것 같아요. 숫자가 일단 바뀌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매물대 관점으로 보면은 이 7만 달러의 가격 저항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7만 달러를 돌파를 했을 때도 저항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금방 쉽게 쉽게 돌파를 했고 오히려 이제 7만 달러 이상 7만 500달러 1000달러 이 정도 선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7만 달러는 그냥 심리적인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좀 중요한 게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저항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모두 다 지금 실패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실망 메모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운트곡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트레이더 투자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 가격 말씀드리면 6만 8,35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딱 맞춰서 지금 표기해 놓으신 가격이 6만 8,300달러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기존 지지선을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해놓은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은 6만 8,300, 6만 6,000달러 선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첫 번째로 6만 6,000달러에서 강하게 지지가 한 번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상승을 시도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6만 8,300달러가 지지가 무너질 확률도 커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6만 6,000달러를 다시 지켜줄 거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6만 6,000달러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이 1봉 31선이 지금 6만 6,00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1봉 2평선이 다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점에서는 뭐 그냥 상승 지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려와도 3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지지 리테스트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31선이 이제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91선, 101선 아래도 이제 탄탄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도 그냥 잘 좀 여유있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10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조정 움직임으로 봐도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은 좀 보인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는요. 아마 제가 봤을 때 6만 6,000달러 지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만 6,000달러 지지 여부를 볼 때 이제 뭐 매수 전략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부터 지금 현재가가 6만 8,300달러 근접해 있으니까 6만 4,600달러까지 한 5.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또 분할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 대략 이제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정도로 우리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해볼 만한 자리지 않을까요? 네. 지금 1봉 2평선도 다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이렇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세적으로는 상향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마운트곡스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내려오는 조정 구간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6만 4,600달러에서 6만 8,300달러라는 레인지에서 한번 이렇게 횡보나 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폭은 한 5.6% 정도 되고 그럼 그 정도면 여기서 이제 좀 모아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6만 4,600달러를 제가 단기적인 스탑러스를 잡은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때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대로 힘없이 반납을 했죠. 그리고 이때도 사실 상승을 시도했는데 다 반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상 주가가 정말 이제 신뢰있게 강하게 이제 오른다라는 느낌은 이때를 좀 보시면 돼요. 이때 처음에 크게 상승했을 때 이때 보시면은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다음 은봉에서 조정을 딱 짧게 주고 바로 상승을 이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봉의 저점, 이 은봉의 저점을 저는 좀 신뢰를 있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스탑러스를 6만 4,600달러 정도 선으로 두고 각 지지선에서 우리가 매수 전략을 활용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이라면은 이제 좀 스윙, 좀 더 중기적인 관점 이상으로는 나는 굳이 단기적인 움직임 1일을 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1, 101선, 지지선까지 좀 더 확장을 해놓고 여유롭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여기서 31선 이탈해도 이 정도 선에서만 지지를 받아도 또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채팅창에 PSPS4님께서 비트 폭락 같은디? 라고 하셨는데 현재 샤트나 여러 가지 저희가 보고 있는 지표상으로는 하루 전이나 1시간 전 대비해서 퍼센티지의 낙폭은 그렇게까지는 현재는 크진 않고요. 7일 기준으로 봐도 4%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앞에 마운트곡스 관련된 물량의 악재가 어떻게 시장이 해석을 좀 할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더리움은 반등을 하는 모습 앞서서 이제 비트코인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68,300선이라는 1차 지지선부터 64,600달러라는 지난 아마도 이더리움 ETF를 통한 상승장에서 나왔던 그런 지지선을 어떻게 여기서 오고 갈 것이냐 생각보다 근데 이제 64,000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냥 66,000선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66,000달러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시피 사실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면 66,000달러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64,600달러까지 가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마운트곡스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시장이 해석을 하는 중이고요. 만약에 이게 단기 이벤트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매도 물량이 아닌 걸로 만약에 진짜로 확인이 될 경우에 오히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세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앞에 저희가 어제 또 리포트를 앤매니지먼트에서 냈는데 그것과 같이 신고점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모양으로 오르게 됩니까? 신고점이요? 보통 신고점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이런 식으로 패턴을 형상을 해요. 어쨌거나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두 달 정도 횡보를 한다고 예상을 했었던 거고 그것처럼 그동안 강하게 올랐으니까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를 위해서는 다시 또 축적하는 기간에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축적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기존 관점대로 하반기에 올해 상반기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 관점은 아직까지도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연말에 예상하셨던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던 전망치가 8만 2천 달러였나요? 8만 2천 달러. 매번 물어보네요. 8만 2천 달러를 보수적으로 잡고 계시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인가 하는 정도로 잡기도 하는데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상승 압력, 상승할 가능성이 더 좋다고 전문가들,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실데나필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다시 없을 매집 기회다. 이것은 마운트곡스 다 풀리면 악재 자체가 다 큰 게 없어진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운트곡스가 14만 개 정도가 풀린다고 하는데 오늘만 이체 수량이 2만 6천 개 정도 되니까 대략 한 20% 정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패턴이 나올 텐데 그거의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6만 8천 달러면 이것도 높아요. 개인이 예를 들어 투자를 하기에는 혹은 이렇게 마운트곡스가 물량을 내놨다는 걸로 해석이 될 경우에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손을 대도 되는 타이밍입니까? 근데 일단은 그냥 이체만 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이제 들어가는 비트코인 물량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내일 중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많이 입금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거래소에 간다는 건 팔러 간다는 건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차트적으로는 그 이슈가 있었지만 뭐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도 정말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계속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장은 예상을 하지만 하반기에도 이 상승장 과정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결국에는 우리가 트레이딩 해나가는 거는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손익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도를 해봐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추세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 손익비가 좋아 보인다? 시도하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이제 전략 활용법을 공유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약간 비트코인 대담하듯이 한번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은 하반기까지는 의심 안 해도 되나요? 비트코인이요? 저는 뭐. 저는 하반기에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네. 줄맞추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MVP 가능성 있습니까? 올해 MVP요? 그렇죠. 올해 MVP 충분히 가능하죠. 벌써 6월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하는 보통 방송에서는 이제 6월쯤 되면 상반기 리뷰하고 하반기 전망하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하는데 제가 송수인 애널리스트랑 좀 얘기를 해서 그런 콘텐츠도 한번 차트적으로도 한번 마련해 보는 또 상반기에 방한기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그런 5월과 4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8. 3. 이건 안에서 이게 안에서 절로는 그는 영А 해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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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 Är us 가져가